힘든 시간을 겪고 돌아온 그룹 거북이가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제는 건강도 인기도 모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그룹 거북이는 신곡 비행기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. 비행기가 멜론과 맥스 mp3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뿐 아니라 라디오 수위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고요. 또 8월 둘째 주 방송 횟수에서도 1위 그리고 음반 판매에서도 역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실 거북이의 리더인 터틀맨은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. 때문에 수술을 받고 장기간 건강을 회복한 후에야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.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거북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자 팬들도 더욱 힘내라며 정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참 이럴 때 보면 인생은 새홍짐하다 또 고진감래다 하는 말이 세상스럽게 또 실감이 갑니다. 이제는 건강도 회복하고 또 인기도 다시 되찾은 그룹 거북이. 진짜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힘내서 더 좋은 활동 이어가길 바랄게요.